자, 또 하나의 삼성 출신 최정훈 선수입니다. 박선호 선수는 5개를 쳤고 과연 최정훈 선수는 6개를 쳐서 이길 수 있을지 투수에는 김기열 코치가 올라와서 던지고 있습니다. 100초 출발합니다. 몸이 안좋은 상태에서 대회에 중점해서 자, 갔나요? 자, 갔나요? 자, 갔나요? 자, 3개! 자, 4개입니다. 자, 넘어가나요? 자, 5개 자, 이 동률이에요, 지금 자, 6개 넘어가나요? 안 넘어갔습니다. 10초 자, 가나요? 여기서 최정훈 선수가 마지막 시간에 8강에 6개를 치면서 박선호 선수를 떨어뜨립니다. 야, 디펜스원 대 티그리, 티그리 대 디펜스원. 야, 티그리가 이겼어요. 네, 쫄깃쫄깃. 아, 기분 좋으시겠어요. 우리 둘 다 잠시 휘기ением 했어. 여태생